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 아침 6시 20분입니다. 며칠 만에 미국의 증시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소프지암 물가지수 CPI, 물가 상승이 상당히 컸어요. 그 여파로 많이들 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함께 하신 분들 중에 1년, 2년 되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손실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멘탈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주로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 시작하신지 몇 달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일부 종목에서 손실이 좀 났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는 것은 오랜 시간, 적어도 몇 년이 지나야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이제 몇 달 됐죠? 적어도 3년은 지나야 돼요. 그 과정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가 하락시,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 주식 투자는 데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수많은 책에 나와 있고 몇십 년 동안 제가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투자 원금의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72법칙이라고 그러죠. 복리의 법칙. 복리의 법칙은 금리와 더불어서 장기 투자가 강조가 됩니다. 단기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 그만큼 높은 변동성으로 마음 졸이면서 정말 건강한 성장을 이끌기 힘들고 특히 투자자금, 1년 내에 다시 써야 하는 돈, 몇 달 내에 써야 하는 돈, 짧은 시간 내에 더 벌고 싶은 마음에 혹시 비투까지 했다면 주가 하락 기간 더욱 힘들게 보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약해서 모은 돈, 은행에 넣어둘 돈, 아니면 소비했을 돈 아닙니까? 이것을 묻어둔 것입니다. 주가의 수익률이 얼마든 간에 투자를 안 했으면 소비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은행에 넣어둘 것 아닙니까? 노후생활자금, 대부분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자 중이에요. 아주 귀한 돈을 주식 종목들 중에, 그 수많은 세계적인 주식 종목들 중에 가장 안전한 ETF 몇 종목의 분산 투자 중입니다. 지금도 은행에 넣어두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 하락 구간을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종목보다, 특히 차이나 정기차, 15,000원이면 어떻고 2만원이면 어때요? 나는 팔 게 아닌데, 난 앞으로도 몇 년을 두고 있을 건데, 그냥 은행에 넣어뒀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에 관계없이 매수하잖아요? 꾸준히. 얼마 전에도 책에 말씀드렸잖아요. 공학박사가, 미국의 공학박사가 사랑하는 딸에게 주식 투자 방법, 그 중에 가장 포인트가 뭔가 하면 정액적립식, 나는 바보다 생각하고, 매달 월급 나오는 대로 주가에 관계없이 사라. 아버지가 딸한테 한 얘기예요. 저도 제 딸 투자 중인 거 말씀드렸죠? 억대로 투자하고 있어요. 통화하거나 만나면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대요. 마이너스 났는지도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놔두면 올라갈 거,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평하겠어요? 우리나라 일동주 삼성전자도 1년 내내 30% 하락했어요. 2018년도, 19년도. 삼성전자도 1년 내내 30% 하락했어요. 1년 내내. 1년 내내 차이나전기차가 30% 하락해서 1년 내내 횡보한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 투자 가능해요. 또 삼성전자 작년에도 1년 동안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기억들 아시죠? 엔비디아도 작년 말부터 한 달 반 동안 35% 폭락했어요. 테슬라 30% 하락 자주 합니다. 그렇게 오르면서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또 국내 2차전지주들도 지금 현재 2차전지 산업, 2차전지 테마, 타이거, 코덱스 25%씩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LIT도 지금 현재 한 23, 24% 하락한 상태예요. 현재 미국, 중국,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주들이 다들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 떨어졌다고 불안하고 걱정할까봐 또 설명하고 내일 또 떨어졌다고 또 추가 설명하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제는 멘탈관리 어느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댓글들을 보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대강 생각을 훑어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멘탈관리 잘하고 계세요. 또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계세요. 또 주가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수하고 계세요. 극히 일부 분들 때문에 염려돼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유튜브상에 제 영상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각 증권사마다 유튜브를 다들 개설해 두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차이나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견들 많이 나와 있어요. 또 개별로 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고 내꺼를 취하면 나름대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또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빠져듭니다.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 자꾸 들죠? 딱 끊으라는 거예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경험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빠져들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어디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 자꾸 좋은 생각,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돌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돌아간다. 라고 많은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작년 봄에도 요즘과 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무엇보다도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성장성 예상한다면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상승합니다.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닌 ETF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어요. 그 수많은 종목들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모르는 종목들이 훨씬 많죠. 그 중에 정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액기스예요. 댓글들을 보면 많은 분들 생각 투자 마인드 다 읽을 수 있어요. 서류들. 그렇죠? 대부분은 잘 견뎌내고 있어요. 항상 일부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1년 이상 함께 하신 투자분들 보다는 뒤늦게 합리를 하신 분들이 손실도 크고 아마 좀 더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1년 2년도 안 됐고 이제 몇 달 됐는데 앞으로 평생을 할 텐데 그렇죠? 생각해보면 투자 시작한 지 이제 몇 달 됐는데 이제 시작인데 그런데 시작을 하자마자 미국 증시의 1월 하락폭이 13년,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고 또 차이나 전기차도 작년 봄처럼 또 하락 중이고 오히려 처음부터 멘탈 강화 주사를 강력하게 맞는 중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주식 투자 초보자인데 만약에 아무런 정보도 없고 인터넷 세상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뭐 인터넷 세상이 아니잖아요 정보를 얻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주가 척척 확인하죠 과거에는 아침에 신문 와야지 신문 보고 주가 확인했어요 아니면 증거사 정강판 쫓아가서 봐야 되고 혼자 이런 하락 구간을 견딘다면 아마 많이 힘들 것입니다 초보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투자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하락 구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산의 성장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자산 가격이 우상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오르내려요 그래서 목표 다스랑 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하락하죠 다 올라갑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우가 1.47% 하락했어요 35,241 기술주가 좀 더 떨어졌어요 항상 기술주가 보면 더 떨어지고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10년 수익률을 보면 필라델페 반도체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S&P500이에요 수익률이 그래서 오르내리는 폭이 S&P500이 가장 적어요 반대로 오르내리는 폭이 필라델페 반도체가 가장 큽니다 나스닥 2.1% 하락했어요 14,185 S&P500 1.81% 하락했어요 4,504 필라델페 반도체는 3.22% 하락했어요 3,536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이 점점 커졌습니다 초반부터 약세였어요 개장 전에 나온 물가 지표가 개장 전에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보다 더 악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뉴욕 정시가 일제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러졌어요 인플레이션의 시장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신년물 국채금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2% 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로 보면 과거 오래전부터 보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제로금리까지 갔다가 또 국채금리도 거의 제로까지 갔다가 지금 급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긴축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공포가 또 생긴 거예요 이거요? 또 지나 보세요 뜨긴 또 괜찮아집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그러죠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7.5%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7.2%, 7.3% 생각을 했었죠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시장 예상치가 7.2%, 7.3% 예상했는데 7.5%로 나왔어요 1982년 2월 이후에 정확히 40년이죠 1982년 2월 정확히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 긴축 우려가 점점 더 커진 거죠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3월 중순에 연준 FOMC 정례회의 또 갑니다 그때 0.25% 금리를 올릴지 0.5%를 올릴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거기에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 제임스 블러드가 오늘 3월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0.5%의 금리 임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 직후에 뉴욕 증시 3대 치수가 1대 1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블러드가 노동부의 인플레이션 보고서 발표 직후 7.5%까지 올랐으니까 블룸버그 통신관 인터뷰에서 오는 3월 15일과 15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0.5%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그 밝히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크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치솟고 있고 또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해서 기업들의 구인난도 심해지고 있고 또 임금, 월급이 뛰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다 물가를 상승 자극하는 요인이죠 대형주, 빅테크주들 보면 다들 빅테크주들 2%대 하락했어요 시가총액 1위, 애플이 2.36%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도 3% 가까이 하락 또 보행자 경고문제로 58만 대 리콜한다고 밝혔거든요 테슬라, 테슬라도 3%도 하락 이렇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좋은 종목들도 하락할 때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30%씩 하락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주가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상향 정도가 아니죠 가장 높게 상승을 올린 종목이에요 반도체 주들도 마이크롬만 3%대에 상승하고 모두 2%에서 5%대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미국 정치 설명하기 전에 설명드렸죠 주식 투자자의 마음 자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고 또 많은 분들 우리 다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가는 다시 상승합니다 그거 무서워요? 그러면 주식 앱 안 보면 돼요 저도 투자한 거 저도 추가로 16,000원대 투자했어요 작년에 제가 오픈해서 보여드렸죠 앞으로는 제가 투자한 거 내용 공개 안 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작년 봄에 하도 난리를 져서 제가 이제 내가 참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재작년 전부터 오픈했잖아요 그렇다가 작년 봄에 주가 하락할 때 너무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오픈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오픈 안 할 것입니다 작년에 만원 초반 때 매수한 거 다 오픈해서 보였죠 2만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16,000원대인가 얼마에 산지 기억 안 나요 저는 매수하고 딱 한 번 봤어요 지금도 안 봤어요 오늘도 안 봤어요 그때 추가로 16,000원대에 천만원 가격이 또 매수 또 해놨었어요 그거는 또 마이너스죠 신경 안 써요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사셔서 주가가 많이 알아가신 분들 안 쳐다보면 되죠 대강 얼마에 샀는지 기억 아시죠? 저도 16,000원대에 추가 매수했거든요 얼마에 샀는지 대강 기억하잖아요 쳐다보지 마세요 그다지 주가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죠 그때 들여다봐도 돼요 뭐하러 내가 아파트 사놨어 내가 집 사놨어 내가 집 산 거 계속 들여다봅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은행에 넣어놨어 돈을 은행에 넣어둔 돈 잘 있나 자꾸 들여다봅니까? 그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해야 돼요 꼭 차이나 정신차뿐만 아닙니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몇 프로 수익 벌었나? 오늘 얼마 벌었나? 내일 얼마 벌었나? 이거 매일매일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히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런 경제 뉴스 금융 주식 뉴스를 보면서 나의 실력을 닦아내 계속 닦으면서 나의 실력을 늘려나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